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내가 안살었건데 라는 장점으로 가고 싶었잖아 그 어떻게 된거죠?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배우지역의 어떤지 하면서 중요한 자료는 나라면 구입 내지 거주할 수 있을까 이 지역 경제 수준에 봤을 때 어느 정도 품질에 속하는 거를 잘 따진다 그게 이제 내가 안살기 때문에 품질 좀 이따 녹음하세요 정말로 시원한 듯 미지근한 듯 하는거 그 연기 중에 그러잖아 웃으면서 우는 듯 웃지 않는 듯 그런 연기 대본을 소화하라 그래 나라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 나라면이 당연히 나는 호텔 같은 걸 좋아하죠 호텔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만약에 내가 그 지역에 산다면 나는 당연히 이 정도면 나는 살겠는데? 이런 기준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지하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좋은 데서만 사고 큰 돈만 굴리는 사람은 지하 같은 거는 거들떠도 안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아까 그 지하철 역장 얘기했잖아 그 당시 역장도 이수역 역장이었나?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 수동권이에요 그래서 빌라를 좋은 걸 하나 샀어 2등하고 200차이밖에 안 나요 2등하고 200차이밖에 안 나 그 다음에 거기가 재개발구역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붙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나보고 월요일날 점심 대접을 하겠다는 거야 좋다 축하해요 어쨌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와이프랑 한번 간 거야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와서는 뭐라 하냐면 장금을 안 치르겠대요 응? 그래서 아니 2등하고 200차이밖에 안 나고 이제 왜 2등하고 200차이란 얘기를 하냐면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기준 그때는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컨설팅을 한 사람들은 통상 2등하고 차이가 나면 거기서 한번 넘어져 그런데 그래서 2등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여긴 재개발지역인데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세요 그랬더니 와이프랑 갔는데 계단이 너무 좁다 이거예요 계단이 올라가는데 빌라 3층인가 4층인데 계단이 좁다 첫째 이유 제일 큰 이유는 멀리서 봤을 때 을씨년스럽다 요게 이제 이유였어 그러니까 실은 이유 중에 을씨년스럽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딱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강의에 경매 편견이란 단어가 존재했는가를 유래를 아시겠죠 왜 다른 교육기관에는 편견 이런 단어 없어 그죠 없어요 그런데 왜 있냐 나는 컨설팅을 많이 하자 보니까 와 별의별 생각들로 돈을 막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했고 그래서 편견이라는 게 나온 거죠 첫째 을씨년스럽다 둘째 계단이 좁다 셋째 계단이 좁으면 죽겠는데 그 앞에 자전거 내놓고 장독을 내놔서 이거는 너무 지저분한 집이다 끝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건 재개발하고 뭐뭐뭐를 안 봐 그냥 그런데 나 자기가 살 집도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가 살 집으로 인식이 돼서 딱 보고 아 나라면 이런 거 안 사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쓴 게 내가 나라면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라는 구절을 쓰고 지역의 분위기와 경제적 상황을 직바라 만약에 그 동네에서는 그 수준이면 양호한 거거든 그런데 자기라는 나라는 기준으로 탁 갖다 드릴 때 나는 좋은 데 사는 나야 아시겠어요? 제가 말하는 나라면 살 수 있겠냐 이거는 최소한의 이 정도면 사람 살 건 아니야? 이런 걸 의미하는 나라면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오케이? 그래서 지역에 맞춘 나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물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전화를 막 해 그러면 예 거기에 그 집은 주차도 안 되고요 골목이 자동차 편도밖에 안 돼서 인기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안 살라 그래 그런데 그 동네에는 그 주차장이 없고 편도인 집이 그 집만 있어요 여러 개가 더 있어요 당연히 그 골목 나래비는 전부 다 그렇게 생긴 거지 그런데 전화를 딱 하면 그 마트를 딱 들으면 아 이 집은 조주받았다가 돼버려 그런데 그 동네에 딱 가보면 다 그래 그냥 다 그럼 다 그 수준의 사람이 또 와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라면 거기 살지 없는 데는 왜냐하면 나는 고시원 생활할 때 그거보다 더 험한 데도 고시원에서 방 하나에도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런 나하고 아까 전에 든 역장의 와이프의 나는 나는 잘 살고 깔끔한 동네에 사는 나야 그래서 그 나라는 기준으로 갖다 대면 다 쓰레기인 거야 그냥 이걸 왜 사 이렇게 그죠? 그러니까 이 나는 그 지역 정세에 맞는다 그 다음에 이 정도라면 내가 이 정도 경제 상황이면 이런 집 괜찮아 이런 나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? 네 그런 겁니다 자 네